으아아아 이게뭐야 포기할까? 이거좀.. 카드 겁나잘뒀죠 상점값 하나 지우구 일단 뭐요 이것도 하자구요 이거 완전 분리타임 아뇨 금강서 어디 금강서 있으니까 좀 쉬워 추월 아 빠른 전투 켜 이게 빠른 전투라고? 어느 날은 빠른 전투야 이게 어 좀 빠르다 좀 빨라졌네 금강서 숭숭숭숭숭 하는 것도 한참 걸린다 손절이 필요하기 날 것 같은데 뭐 일단은 급한거부터 합시다 와 이거 이게 자고이러다도 또 하고 있겠네 광풍 하나만 더 하자 아닌가 아니 음 음 추월 나왔으니까 광풍 하나만 하자 추월 안나왔으면 은 으아 악마 흠 흠 하지만 이신 미션을 선택한건 다름아닌 선생님입니다 기습이다 버스상 화면된 설치류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되냐 흠 흠 세긴 겁나 세다 금강서 열개라서 금강서 열개라서 흠 아 네 번째 말고 다섯 번째일걸 저 후회하는건 아까 다른 사람도 똑같이 후회했는데 흠 흠 흠 흠 으 흠 흠 흠 흠 사색...은 필요없겠지 방어 카드는 되게 후반에 챙기면 될 것 같은데 다섯번째는 1000%였어요 이거 느리게 플레이한 다음에 빠르게 재생하면은 겁나 타스 같겠다 슬 타스 슬더스 이거 깨고 다섯번째도 기억 체감 쩔 으크크크 1000%도 가나요 추월 어떡하지 야 넣자 추월 연코잖아 깡깡깡 분리 타임 슬더스 아 취약 걸려주구나 카드 잘못 냈네 룬피하고 추월로 얼불춤가면 될 것 같은데 마음의 요새 없나 마음의 요새 요새의 마음 1 2 3 3 5 6 7 8 9 10 처음으로 맞았다 육체수양 disparity bugs 수 lá Sau 다시 Hur 은근히 많이 맞네 격분 추월이 빨리빨리 나와야 되겠네 마요 언제 먹냐 이거 받을까 책 읽는 것도 느리네 아이고 이런 먹지 말걸 체력 체력은 내가 눌렀으니까 버리고 책은 먹지 말자 데우스 마키나 애 죽는 거 아냐 병 속에 잉크 마음의 옷에는 언제쯤 마음의 옷에는 언제쯤 빨리빨리 대리운전 빨리빨리 대리운전 빨리빨리 타격용인형 타격이 없어요 어쩌다 이런 미션을 하고 있게 됐지 마음에 요새 언제 주냐 저지 하나 넣을걸 너무 급하게 했다 현실 지배 현실 지배 마요만 잡히면 내면의 평화 격분으로 다 잡으면 되는데 마음의 요새 마음의 요새가 수비 지워지는 거 왜케 느리냐 마음의 요새 안 잡히면 어떡하지 손 톡톡톡톡 퐁 톡톡톡톡 퐁 퐁 아니 쌈추얼 흐흐흐 추월 왜케 많아? 타이버도 늦게 가나? 타이버는 똑바로 가는데? 에이 수비 육체수향 이렇게 할걸 게임 속도가 느려도 서수는 똑같이 하는구만 50퍼 하다보니까 뭐 그렇게 느린거 같진 않네 적응된다 표창 자비는 잠깐 BGM도 느려야되는데 겁나 세네 액상기옥 피갈킴 라그나로크 다 필요없지 이 덱에 필요한건 슈퍼패스트 보드가 아닐까 나만의 작은집 비켜봐 작은집은 대체 왜 보스 유물일까 아직도 투기 디저트 텀 흐흐흐흐흐흐한 했다 ses 비킹 광기? 광기? 광기 은근히 괜찮을 것 같네 마음의 요새가 안 나올 것 같으면은 아이씨 죽가 안 나왔네 야 이러면은 광기 필요 없어졌다 호호 호호 광기 광기 다 쓸고 없어졌어 광기 왜 넣음 왜 넣었어 이제 광기 땜에 말려서 맞고 죽는다 아니 근데 주파가 나올 줄 몰랐지 이거 명치 때리면 잡을 수 있지 않나 안되네 오 되네 맹고 추월 계속 나온다 아 뭐가 좀 이상한데 이 게임 모드 때문에 버그 생기는 거 아닐까 왜 이렇게 똑같은 카드만 계속 나오지 카드만 계속 나오지 아 체장 아 체장 그저 등광기 그저 등광기 저 빌어버글 광기 이벤트는 왜 아 아 딴 적떻바네 진짜 으아아악 끝장 난다 카카털 아이구옹 아니야 표창기 있으니까 금방 잡을 수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때려잡을 수 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심각한 미션을 걸었지? 극심한 불면증을 앓고 있는 게 아닐까? 어? 아씨, 열쇠 먹어야되지? 녹색 열쇠만 먹었어도.. 깨쉽 깨쉽 으아, 속 터진다. 으아 으아 현두미 현두미 그래도 끝이 보인다. 거의 다 왔다. 현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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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 세상에 나와도 저게 나오냐 그래도 때리는 맛은 있겠네 약화 걸지마로 됐다 됐어 어째서 여기에 왔느냐 노래하는 그릇 아까 휘갈김 안 먹은 거 너무 아쉽다 내가 왜 안 먹었을까 맞을 수밖에 없네 휘갈김을 먹었으면 안 맞았을 텐데 이건 2배속으로 해도 느리지 않을까요 슈퍼패스트 300% 쓰고 있었으니까 슈퍼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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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도 늦게 치는 거 봐 슈퍼패스트 슈퍼패스트 이미 죽었는데 말풍선이 lessenta 걸다왔다 거의 다 왔다 1원트 현장 2원트 현장 느리면 더 정확할 줄 알았는데 느리니까 조금이라도 이득 보려고 더 더 생각을 안하게 돼 2원트 현장 3원트 현장 3원트 현장 3원트 현장 3원트 현장 3원트 현장 4원트 현장 8원트 현장 3원트 현장 심장이 꿈틀대며 피를 흘립니다 여기서는 2400의 피해를 주는데 왜 위로 올라가면은 800만 때려도 죽냐 엔딩 실드 다 깡고잉 드로우 포션 두개 사갑시다 뭘 지우지? 관절 부수기 지울까? 아...여기서 맞을까? 흠...맞아야겠는데? 휘갈김님 그립슨 휘갈김 잉크병 웬만하면 올려서 사는게 좋겠죠 휘갈김 그램 림뿔 아니 그램 림뿔 장난하나 심장 하나밖에 안 남았어 초승 흠... 흥...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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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코스트 들려서 경격에다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경각에다가 광기를 쓰도록 합시다. 안 돼 잉크병 미쳤나 아 근데 경각에다가 안 들어가도 격분에 들어가도 무한은 되지 에헤이 저것도 저거라니까 병속의 잉크병 시리즈라니까 아 어흐 칼칼칼 어흐 칼칼칼 꽃게트부터 하는 쏙 터져서 사나 어차피 맞았으니까 이거 방울이 없었지 말자 귀찮다 다 했다 드디어 이겼다 소름돋네 내가 이겼다 싸악한 심장아 57만큼 4번 줍니다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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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첫 퍼센트 겁나 빠르네 금강좌 10개 아 왜 이렇게 빨라 어떻게 이걸 아 잠깐만요 너무 빠른데요 이거 스킵 이거 스킵 어우 깜짝이야 이거 똑똑 끊어지는거는 음 슈퍼패스트 모드 기능입니다 겁나 빠르네 음 바그 위험했다 카카털 회피도요 돌려차기 돌려차기 비행기 비행기에 카카턱 용어가 카드파밍 쭉 하죠 카드파밍 쭉 하죠 정승 폭발 포션 맹공? 금감사 열기하니까 맹공 개쩔겠네 병기적 병기적이 더 낫긴 하겠다 병기적이 더 낫는데 병기적이 더 낫긴 하겠는데 병기적이 더 낫기만 병기적이 더 낫긴 하겠고 병기적이 더 낫붙일 병기적이 더 낫긴 하겠구나 소총 현재 돌 빠르다 아아.. 회피도 이렇게 한 줄 걸 그랬나? 손잡이.. 손잡이.. 음. 아니. 엔진 시동 거는 못 참. 아귀 저금통 저금통 나왔으니까 조금 몇 프로 빠질까 블리트를 여기서 잡고 마요 없어? 마요도 없어? 여뿐 무에 무에가 좋을까? 무에가 관절 부풍기가 좋을까? 추월 그 드래곤볼 컷처리 시선 앰모가 비지도 않네 진짜 투월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교훈 교훈 은근히 괜찮겠네 교훈 나왔으니까 행망치 돈 많으니까 상점 털고 불탄 엘리트 잡았지 그러면은 엘리트 많이 잡으면 되겠다 엘리트 하나 둘 셋 저쪽 길은 상점이 없네 저쪽 길은 상점이 없네 저쪽 길로 가자 하나 둘 휴 맛을 뻔했네 전략의 천재 이런거 받을 만하지 비빌 기술 늑숨 넣을까? 아이고 랑몰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아이고 래서오세요 이규준 이규준 이거 둘다 지울 수 있는데 받을까? 어서오세요 호스팅 감사합니다 호스팅 감사합니다 호스팅 감사합니다 와 아이스크림 붕괴 나 관절 부속이 없지 붕괴 쓴다 구슬 주버니? 구급상자 필요 없겠지 아 뭐 추월이 있는데 넣어도 아 이거 수비 플랜 챙겨야되는데 아니 뭐 손절 두개면은 수비 되겠지 아무것도 안보여요 저도 아무것도 안보여요 아무것도 안보여요 뭔가 일어나고 있음 그냥 뭐 그정도는 알겠습니다 무혜 무혜 하하 맹공으로 충분히 방어되겠다 교붕벽을 과연 볼수 아 뭐가 이렇게 빨로 교훈 좀 줘봐요 결국 교붕 교훈을 얻지 못한 교훈을 얻지 못한 신성 신성 사바사 어차피 교훈으로 다 강구할거면 필요 없지 마음의 요새 끝까지 안나오나? 필요한데 빨리 깜짝이야 왜 죽어? 아니 교븐도 해야 되는데 애가 왜 툭하니까 터지냐 딱히 제거할 것도 없지 수비 지울까? 어차피 손절 두장인데 회피도야 플러스 마키나 아이스크림 썩제 달력 허나 그 달력이 일을 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아휴 겁나 빨라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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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날씨가 나왔던 저게 안쎄서 아휴 겁나 춤이 없었고 안쎄서 광풍불 광풍불 아씨 문 시원하게 온다 문을 그냥 발로 차버리네 아 문 열어 팍 FBI 오픈업 꽝꽝꽝 야쿠아 보쇼 야쿠아 야쿠아 표창 갖고싶다 격보는 하나만 넣어도 되겠지 맹공 잘 잡히는게 더 중요하니까 아 붕괴 쓸거네 5대 포션 5대 포션 에이 왜 이렇게 나와 잠깐만 저거 왜 안나와 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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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그미로 버텨야죠 도그라이크 캔 도그라이크 캔 와 소절 나란히 맨 밑에 두장들어있네 소름돋네 오칸 아니 미친 뭐뭐 아 음양성 취약못막았다 그치같은게 에반드 소절 저 도라이들 저거 아니 그러면은 첫 턴의 공격카드를 쓰면은 내가 취약을 막을 수가 없네 여보야 이게 게임이야 그냥 딜카드 쓰는 순간 인공물 학살자 발동 되나? 이 정도면 심장에게 얻을 교훈은 없다 아씨 붓게도 안들어간다 아씨 이 시즌 석세 달력 2라는 속에서 15분이나 걸렸다 미션에서는 11분 이었는데 아무튼 어깨 심장을 11분만에 깬 눈 겁나 깜빡거리는 거 봐 저러면 안구건조생 온다 완벽조사 넘었어 완넘은 했네 그래도 끝